그러니까 내 평생의 짝을 만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기운, 문서의 기운도 좋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재주를 뽐내는 해이기 때문에 재주를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어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토끼띠 신년회세를 나이별로 좀 알아볼 건데요 토끼띠분들의 성향은 좀 어떨까요? 똑똑지 근데 너무 자기 머리만 묻다가 이제 대우 못 봤는다 지가 똑똑해 놓으니까 지 위에 사람이 없거든 지 위에 사람이 없고 지 위에 사람이 많아 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근데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야 그 놈은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니까 머리를 숙일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 손해보는 게 많을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하면서 그치?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인정과 자체를 안 해 지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말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는 게 많으실 거야 토끼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3살의 기무생분들 신축년에는 내 재주를 뽐내려 했어 내 재주가 딱 눈에 띄게 보여지는 해란 말이야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성적이 올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공부를 진짜 옛날처럼 빡시게 했다 빡시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신축년에는 조금 빡시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덜했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 재주를 뽐내는 해이기 때문에 재주를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35세 정유생분들 이 꽃의 몽오리가 활짝 펴 그러면 만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좋겠어? 안 좋겠어? 좋겠지요? 그렇지? 우리 꽃이 활짝 펴고 보면 이쁘다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 아우 이쁘다 냄새도 한번 맡고 이러하잖아 좋아 대기 좋아 2년줄 그런게 내 평생의 짝을 만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운 문서의 기운도 좋게 들어온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35먹은 사람 어? 이렇게 정유생분들 잘 활용해 보셔 정말로 내가 진짜 차곡차곡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거 에이 이거 한번 그거 삼아 하면 여보좌가 딱 당첨됐다 뒷마무리는 아마 부모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내 거를 뭐 하나 잡으려면 한번 해봐 그리고 47살 먹은 을묘생분들 신축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야 왜? 성수은 같이 들거든 이 성수은 같이 들을 때는 지반이 편탄해지고 부모가 많이 다툼이 있었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별수가 있었던 분들 어? 이런 분들도 가정이 함옥하게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 성수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지겠지 성수은이라고 해갖고 좀 뭐 들어선 게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겠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이 운을 잘 활용을 하셔갖고 가정이 풀리든 내가 어려운 일에 뭔가가 꼬여가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 일도 풀리실 거고 47의 을묘생분들 신축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9의 계묘생분들 몸 수준이 많이 안 좋으셨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9시에 많이 두드려 맞는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에는 시연 7부터 두드려 맞았어 이렇게 시연 7부터 두드려 맞아서 몸 수준으로 뭐 칼을 대는 수준도 많았을 거고 건강이 지병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지병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이런 병이 생겼다든지 금전으로 많이 치었을 거고 인간으로 많이 치었을 거야 근데 시연 9에 너무 와갖고 어떻게 보면은 아 업수가 남자분들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는데 굴러가는 거는 굴러가 하는 일에서도 굴러가고 금전도 이제 조금 풀리는 게 보이실 거고 이랬는데 건강은 책임을 못 주겠어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강을 챙기려면 제일 그거 한 게 뭐야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최고인 거야 그러니 일일을 하시더라도 몸을 챙기면서 하시고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하시다가 보면 몸만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시연 9 먹은 개묘생분들 몸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끼띠 문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59세 분들 건강만 조심하신다면은 정말 대박나는 띠에 가까워요 그렇지 괜찮지 근데 대박이라서 뭐 뭐 크게 대박이 뭐고 뭐고 금전을 많이 벌어서 대박이가 금전 많이 벌어봤자 내 건강이 작살나면 그건 대박 아니야 그건 쪽박이야 쪽박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하시다 보면은 자연히 돈이나 이런 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건강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 이분들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시려고 토끼분들 신축년 좋은 애입니다 이 기운을 잘 받으시고 신축년에 화이팅 하셔서 좋은 힘을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